한 번 10살이라고 하면 제가 운동을 직접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제가 10살 때부터 시작해서 27살까지 했거든요 27살까지 했는데 근데 그때는 벌써 사실 이게 책을 그쳤는데 벌써 저기 다른 나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오늘은 단단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운동습관이라는 책의 저자 송준천 작가님을 모시고 아이들의 체육, 운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홍성초등학교 소프트 테니스를 지도하는 송준천입니다 지도 경력은 12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 운동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소프트 테니스를 해서 27살까지 특기생으로 운동을 계속 한 상태에서 27살 때부터 지도자 생활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노하우를 책으로 쓰게 됐고 운동하는 쪽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37살이고요 결혼을 한 상태고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딸 둘이고요 10살과 7살인데요 책을 쓰면서 아이들의 변화보다는 제 변화가 더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쓴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주위에 책을 내고 나니까 인쇄는 돈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썼으면 쓰는 것에 조금 더 욕심을 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안 나왔을 것 같고 일단은 조금 목적은 아이들 지도하는 것에 있어서 운동 쪽이 사실 되게 지도자도 그렇고 운동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특기생이 되게 좀 막혀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사실 좀 어두운 면이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 제가 지금 37살인데 지금 지도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조금 좋은 환경이지만 제가 시작할 때 지도자들은 조금은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할 때 어떤 노하우를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제가 지도받았던 선생님 스타일이 제 몸에 많이 배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운동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시죠 어렸을 때 태권도 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때 태권도 관장님이나 어떠세요? 이렇게 좀 혼난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잘 지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잘 지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조금 좋은 영향을 받았을 텐데 사실 조금은 저도 맨 처음에 그런 걸 많이 7년 8년 동안은 정말 아이들의 감정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사실 못하는 부분 왜 못할까 많이 혼냈거든요 사실 그리고 짜증도 부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중학교에도 부터 이렇게 솔직히 막기도 하고 그랬어요 선배들한테 막기도 하고 코시 선생님들 이렇게 그때도 고타가 좀 있던 시절이라서 근데 제가 지도하면서 난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데 똑같은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소프트 테니스 지도자라고 쓰잖아요 소프트 테니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2019년도에 그게 이름이 정구에서 정구에서 소프트 테니스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테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테니스는 같은 코트에서 거기에는 저희가 정구는 일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정구라는 종목이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똑같이 치는 건데 공은 0-0이고 라켓은 좀 더 규격이 좀 더 작아요 라켓의 차이가 좀 있고 전반적인 룰은 비슷한가요? 네 전반적인 점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군요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의 체육 교육의 현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사실 안 그래도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체육 시간이 좀 소홀해진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친 상황이잖아요 요즘에 그 체육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충남 홍성 지역은 가장 심했던 적이 학교 등교를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은 5학년 빠지고 지금 서울은 어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근데 잘 안 나온... 맞죠? 저희는 그래도 학교는 안 나오는 거는 좀 없어가지고 근데 단지 이제 체육이라는 게 다 마스크를 쓰고 그 수업을 들어가 보면 일단 부모님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시니까 이게 체육 선생님 말로는 이게 붙어서 하는 그런 거를 못 하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거를 하세요? 저는 일단 아침에 아침에 8시부터 애들 나와서 8시 50분까지 야외에서 지금 아침에 그 온도를 체크를 하고 이제 아침 훈련을 한 40분 정도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죠? 체육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침에는 많이... 그러니까 순발력이나 좀 뛰는 달리기 종류의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운동장을 뛰거나 왕복 달리기 같은 거 그런 위주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편하지 않아요? 애들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엄청나죠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그게 잘 돼요? 사실... 애들 맨 처음에 하는데 거의 이제 단계가... 왜냐면... 숨이 가빠할 때까지 최대 심박수로 저는 아침에 내려고 하니까 이게 거의 끝날 때쯤에 마스크는 좀 내리고 막 이렇게... 약간 그렇군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솔직히 뻔한 대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몸을 건강하게 하려는 거의 운동이라는 이미지를 딱 생각해 보면 건강에 좀 많이 초점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건강은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3개월 걸치고 6개월 걸치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아이들이 운동 말고 건강 말고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 많이 보면서 사실 그대로 있는 것도 그 아이들은 벌써 건강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비결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우리나라는 공동체 거기에서 많이 배운 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교실에서도 원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3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운동은 사실 이게 지금은 시험이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때 운동은 자기가 직접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하면서 서로 조금 인내력이랑 자존감 그런 걸 막 사회성이랑 책임감 같은 게 다 보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친구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애들도 많고 어떤 애들은 또 막 성격이 공격적인 아이들도 있고 또 고급이 반대로 너무 약한 아이들도 있고 이게 섞여 있는 게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는 많이 싸워요 그런데 운동의 건강 비교보다는 공간 안에서 사회성을 솔직히 배운다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하면 일반적으로 신체적 건강만이 생각하기 쉬운데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든지 사회성 부분들이 훨씬 더 큰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봐서는 체육은 이제 교과에 나와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전문으로 한 분야를 자기가 재미있어서 배워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면 헬스장 가서 하는 거고 체조, 올림픽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가서 집중 있게 뭔가를 깊이 있게 좀 배워보는 거잖아요 체육은 좀 다양하게 다 배워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뭔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에 잘하고 싶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계속 장애물이 나오는데 그 장애물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애들 각자의 그런 자기의 성격이랑 전체 다 나오니까 그게 조금 많은 경험을 깊이 있게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신체적 공간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성까지도 다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인데 사실 운동을 그렇게 우리나라 이제 학부모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그러면 제가 무슨 말 전체적으로 하는 느낌보다 제가 실제로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자녀를 둔 입장에서 솔직히 이렇게 저도 겪어보면 운동을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깊이 있게 하면 뭔가 조금은 소홀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운동을 깊이 있게 한다는 건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또 오는 거죠 그렇죠 저도 4학년 때 할 때 공부는 부모님이 하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걱정은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 학원을 그때 당시 막 다니고 그랬으면 조금 공부도 같이 하면서 했었겠죠 그런데 저는 운동 쪽만 계속 했었고 진짜 직설적으로 말하면 중학교로 올라가면 사실 공부보다는 운동 쪽이 더 치우측이 돼 있어요 이게 한국의 시스템을 보면 엘리트들은 보시면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고 특기생이라고 하면 공부라는 느낌이 아니라 육상이면 육상, 축구선수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벌써 떠오르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육상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전 수업만 듣고 오후에는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쪽만 확실히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잖아요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계세요? 자녀는 저희 자녀 두 명이 있다 했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지금 영어 교사예요 영어는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와이프랑 집에서 저는 솔직히 딸이 10살이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딸이 엄마 저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배우면 그게 어떨까요? 좀 기분이 좋고 훨씬 좋죠 능률도 좋겠죠 효율도 좋고 그게 중요한데 조금은 현실적으로 와보면 부모님들은 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강제 가야 되니까 표정이 사실 안 좋아요 체육은 좋아해요? 딸이면 그렇죠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같이 정부를 아까 서프드 테이스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도 지금 운동을 스포츠 클럽으로 가고 있어요 잘 하지 않는 이유로 제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학교 때 저도 오전 수업만 받고 5회 하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3 때 뭘 느꼈냐면 공부 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는 벌써 사실 이게 책을 그쳤는데 벌써 저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는 사실 몰랐어요 그냥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공부라는 거를 내가 했을 때 그 중간 그러니까 학습 결선이라고 하죠 사실 초등학교 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저는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키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뭐 학원도 갔다 와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선택해도 되고 이것도 선택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대부분 걱정들이 이제 이거를 아이들이 빠져들면 그냥 공부를 그냥 다른 자체로는 다른 생상을 주고 특히 생각하고 그냥 갈까 봐 뭐 시켜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은데 네 그럼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고 아빠가 학교 취업 선생님이면 네 이게 훈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훈육 간에 대해서도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전구 치러 간다고 하면 아니 그걸 왜 들고 가냐고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운동은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런 쪽이에요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왜냐하면 와이프랑 저랑 완전 다른 세상을 산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운동 쪽으로만 솔직히 갔고 이제 와이프는 영어를 그러니까 공부를 공부 쪽만 했어요 그냥 진짜 거의 27살까지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그냥 한 쪽으로만 영어만 계속 하시는 영어만 무조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사회에서 진짜 나왔을 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저도 거기에 반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운동이 몇 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동은 사실 길이 되게 좁잖아요 그렇죠 극소스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흥미라도 하더라도 만약에 돈을 많이 벌긴 하잖아요 근데 은퇴 시기가 60살이 아니잖아요 30대 초중반이 끝나죠 정말 저는 한번 그럼 10살이라고 하면 제가 운동을 직접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제가 10살때부터 시작해서 27살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27살까지 했는데 실업팀에서 돈을 벌었던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쏟아부은 노력이랑 15년을 사실 이 한 직업을 가지려고 한 건데 막상 딱 들여서 딱 이제 나가라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때 2년 14년의 보상은 사실 다 뭘 건너간 거죠 그리고 다시 뭔가를 직업을 찾았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막히잖아요 맞아요 막히죠 왜냐하면 나는 이 운동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운동 하나만 했잖아요 요즘 세대 요즘 세대 더더운 단아 하나로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원들이 무서워하는 쪽이 그런 거예요 비인기 종목에다가 또 그래서 대원들이 태권도나 축구 인기 있는 종목을 찾아가는데도 경쟁률이 그것도 쉽지 않죠 경쟁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알지만 사실 이거는 누구의 잘못보다 이게 한국의 전체적인 체육의 문화 그런 쪽이 정말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보다는 아니 운동보다는 공부를 더 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군요 그럼 공부와 운동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책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재밌게 봐가지고 어떤 게 다르다는 생각하세요 공부와 운동 공부와 운동은 제가 차이점을 향하면 사실 공부는 제가 대학교 때 책을 많이 읽으셨다 했잖아요 책을 읽을 때 뭐 누군가 같이 이렇게 읽으세요 아니면 아니요 혼자 했죠 혼자 했잖아요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차이점이 공부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일단은 시험을 쳐야지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평가가 자기 혼자의 공부한 평가가 혼자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감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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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가 사실 감동적으로는 왜이냐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팀이잖아요 팀이라는 거에 차이가 굉장히 그래서 감동도 하고 좌절도 하고 웃음도 있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는 사실 내가 막 해가지고 시험을 쫙 하는데 막 울면서 막 일어나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이 몸으로 부딪치는 전체적인 몸으로 스포츠는 몸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몸으로 전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진짜 공부를 조금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은 보면 생각에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리에 뇌를 작동을 해서 계속 기억하고 계속 이제 하는 거지만 운동은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공부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운동은 그냥 운동해야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움직여야 되고 지금 뭔가 손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에 차이가 많이 좀 있지 않을까 가급적 가급적